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학창시절을 바탕으로 한 급시광의 이야기다. 야, 잠깐만! 양생이! 너는 왜 청소 안 하냐? 야, 낙도 안 지다다닐 거거든? 그니까 니네가 해! 아, 진짜! 이빨! 아, 맞다! 애들아! 우리 이거 청소 끝나고! 보패먹으러 갈래? 왜? 보패? 잠깐만, 나 못 가! 지갑 잃어버려서 용돈 320원밖에 안 남았어. 야, 걱정하지 마! 걱정하지 마! 두더지 채널 먹방 협찬 들어왔거든! 아무것도 없고 촬영도 할 수 있어! 야, 그러면 이거 꼭 짱 먹을 수 있는 거야? 야, 너 대박이다! 야, 야! 이런 데 가서 뭐 하냐? 난 안 갈래! 너한테 물어본 적 없거든? 맞아! 야, 우리 청소 끝난 거 같으니까 애슬리 가자! 야, 애슬리 없어! 애슬리! 야, 애슬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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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슬리? 그렇다면 말이 달라지니? 야, 뭐해! 공자! 공자! 나도 갈래! 공자면 나도 가자! 야, 뭐해! 야, 오랜만에 뷔페 왔으니까 오늘 배 터지게 먹어야지! 야, 심재기! 야, 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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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! 야, 구현이, 어쨌든 잘 먹을게! 야, 구현이, 어쨌든 잘 먹을게! 아, 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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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! 근데 발가락 쌤 어디 갔어? 아, 발가락 쌤은 지금 30분째 음식 보고 있어! 아, 욕심쟁이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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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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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! 왜?! 사진 찍어야지, 사진! 야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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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한번 치우고, 한번 치우고! 빨리 찍어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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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아, 진짜... 오케이! 나,cause지? 어, 어, 어! 너무 되는 거지, 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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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! 잠깐! 항공샷 찍었어. 야! 항공샷. 내 그럴 줄 알았어. 다시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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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. 그냥 먹자 좀. 항공샷을 모르냐 항공샷. 언제 먹냐 배고파. 아 준비해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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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아 먹자. 먹자. 야 그래 다 들어. 음식 잘 보이게. 아 잠깐 봐. 이거지 얌생이. 안 웃냐? 아 빨리 가시면 되겠지. 열 그릇 채웠다. 이제 다 드신 거예요? 아니? 20그릇째 채우러 갈 건데? 욕심쟁이! 음. 맛있어? 맛있어. 또 떠 오신 거예요? 맛있겠지. 이제 시작이야. 본격적으로 밸드 풀르고 먹어야겠다. 아. 아. 야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비우고 가야지. 대형구쟁이야. 어. 어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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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지. 맛있는 거 잘 보았는데. 당연하지. 맛있어. 맛있어. 이게 조합이 좋은 거거든. 옥수수랑 만두가 또 조합이 맞고. 단장. 매콤하게. 약간 야채도 같이. 맛있어. 맛있어. 양이 좀 적은 거 같은데? 나 한 점씩 더 퍼 올게. 야. 이번에 더 맛있는 거 봐. 더 맛있는 거. 야. 어? 완전 똑같이 파 왔는데? 아. 내가 좋아하는 것만 퍼가지고 똑같네. 아. 또 실수했다. 응. 이번에는 진짜 다른 걸로 퍼 올게. 응. 얘들아. 얘들아. 어? 어? 아니 담는 순서까지 똑같아. 야. 무슨 흘린 그린 찾기나? 야. 이거 두 번째 점심에 망고가 더 많네. 그렇지. 그렇지. 그냥 우리끼리 먹자. 그럼 같이 먹고 나가. 진짜 맛있는 것만 퍼거든. 맛있어. 나는 나처럼 화려하고 예쁜 거 좋아하니까. 쭈리 쭈리 쭈리. 오. 맛있겠다. 너무 예쁘다. 색깔 봐봐. 어머. 내 스타일이야. 오. 너무 예쁘다. 우와. 야. 완전 예쁘다. 원래 보기 좋은 게 먹기에도 좋잖아. 야. 완전 알록달록하네. 그리고 다가올 2020년 패션 트렌드가. 형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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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거 나 좀 먹어보자. 야. 이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. 지키긴 하네. 맛있겠다. 야. 너 못 팠냐? 야. 이거 나 좀 먹어보자. 야. 니꺼 먹어. 싫어. 니꺼 먹을 거야. 야. 차라리 발가락 니꺼 먹어. 야. 저건 더러워서 먹기 싫어. 발가락 쓰면 돈 줘도 안 먹어. 야. 당원아. 너 망고 좀 먹어보자. 야. 이거 이제 3개 남았어. 아이. 우리가 지금 먹자. 왜 그래. 아니 먹어 먹어 먹어. 아아. 역시 남의 게 맛있어. 왓. 욕심쟁이. 아 뭐 또 방울이야? 난 방울이 아니거든. 누구세요? 나는 알바바오.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앉아서 돼. 앉아서. 아 지금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어요. 아 손님들 드시는데 방해되게 빨리. 앉아서 앉아.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. 아니 또 시간이 없어 앉아서 먹으면 돼 진짜 앉아 앉아 뭐하는 거야 레몬이야! 아! 아! 레몬 아! 아 이 스파게티 맛있네? 스파게티 덮으러 가야겠다 야 도서지 그럼 너 일어난 김에 내 것도 퍼와 아 니가 퍼다 먹어! 야 좀 퍼와! 아 진짜 어! 스테이크 나온답니다! 스테이크 먹으러 가야지! 야 깜짝이야! 그럼 일어난 김에 내 스테이크도 퍼와 싫은데? 아 좀 퍼와! 싫은! 먹어라 일단! 아 너무 부르다! 나 이 점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어야지! 야 방울아 그럼 내 아이스크림도 퍼와! 아 진짜! 아 이러는 김에 퍼와 좀! 어? 난 바닐라다! 아.. 아.. 어? 쌤! 쌤 이러는 김에 내 것도 좀 퍼와요! 나 똥 싸러 가는 건데? 아 뭐야! 원하면 퍼다 줄게! 아 싫어요! 퍼다줘! 퍼다줘! 아 왜 그래!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! 먹고 있잖아요! 여기요! 여기요! 두 번째야!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건 플레인 요거트로 순수한 맛을 즐기시라고 준비해봤어요! 이건 뭐야? 이건 초포폭균인데 포포 느낌으로 이제 멋을 한 번 더 했습니다! 음 좋았어! 네! 이 집 아주 마음에 들어! 딜리셔! 음! 마치 카리브 해변에서 위락식해를 먹는 기분이랄까? 퍼펙트! 깝슐랭 별 다섯 개 주도록 하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네! 이 집 아주 아주 마음에 엑셀런스 듭니다! 감사합니다! 그러면 이제 몇 자씩 조금만 더 퍼다 갖다주세요! 죄송한데 저희는 이제 손님이 셀프로 가져다 드시는 방식이거든요? 그래서 지금 나한테 직접 퍼다 놓으라는 거예요?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는 식당이 규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잠깐만 입냄새 아 별 마이너스 한 개 아 아니 오늘 가글 했는데 뭔 냄새가 나 아 잠깐만 머리에 2랑 3개 아 잠깐만 진짜로 아 별 마이너스 3개 아 맘대로 그런 걸로 전수 깎으시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혀에 100개 아 아 진짜 마이너스 150개 아 진짜 뭐야 당신 미슐랭에서 나온 거 아니죠? 나 맞거든!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! 그렇게 아니고 맞거든! 난 리버스도 가능하거든! 내기 난! 나 아니거든! 이..이네 이게! 음.. 음식 맛이 어떠십니까? 고등방지 셰프? 이 음식엔 아주 큰 문제가 있어! 그게 뭡니까? 이걸 내가 이제서야 먹어봤던 점지 고맙습니다 셰프! 일찍 알았더라면 애초에 입에 돼지고 안 아플걸세! 죄송합니다 셰프! 그만큼 아껴먹고 싶단 때 희재! 고맙습니다 셰프! 아껴 저 집에 있는 게 나갔다 줄래! 저기 죄송한데 제 음식이 맛있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좀 헷갈리.. 헷갈려? 헷갈려? 헷갈린다고! 그럼 직설적으로 말해주지 당장 감독은 여기서 나가! 알겠습니다! 당신은 더 큰 레스토라로 가야할 인재란 뜻이지 감사합니다 셰프! 그런 레스토랑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말이죠 왓! 도대체 뭐라는 거야! 아이파보색 유일크팅! 두루미야 안녕! 야호야 안녕! 근데 오늘! 뷔페는 왜 불렀어? 아 내가 너 맛있는 음식 대접하려고 불렀지 아 그래! 기다려 내가 음식 퍼올게! 어! 아 배고픈데 잘 됐다! 아 배고파! 두루미야 이거 먹어! 어 고마워 잘 먹을게! 어! 어 뭐야 이거 맛있어! 야 바보야 왜 못 먹어! 노력을 안 해서 그래! 노력 좀 해! 뭐야 이거! 이거 하나도 못 먹겠잖아! 바보! 알겠다! 이 여우 자식 나를 놀리려고 그런 거구나! 어! 여우야! 내가 그 맛있는 거 퍼올게!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! 그러든지 말든지! 아 이 자식! 음 맛있어! 여우 자식! 여우는 주둥이가 짧으니까! 여기 있는 거 못 먹겠지? 골탕 좀 먹어봐라! 어! 여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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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야! 요거 마셔! 그래 잘 마실게! 뭐야! 어? 이렇게 마시면 되지! 어 뭐야 이거! 야 두루미야 고마워! 아! 어어어어어! 물에! 이렇게 마시는 중! 에휴! 네! 아휴! 요것도 마신이네! 아이고! 할머! 할머 이거 음색 좀 싸가지마서! 저혁이 좀 해요! 원래 이런 놈에 이렇게 싸가는 거야! 아휴! 남사치러워서 아휴... 아휴! 흠! 나는? 물이나 먹어야 겠어 물을 아이고 이 양반이 또 소주를 싸왔네 그러면서 소주 싸우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그냥 소주 안팠는데 내가 소주 먹으려고 하는데 쳐다보잖아 내가 이러니까 어르신들 이 음식 쌓죠 음식 싸가려고 그러는거 아이고 이 젊은 양반이 아니에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냥 제 할아버님께서는 지금 외부 음식 방입하신거 같은데 이거 소주죠 이거 소주 아니에요? 아니 딱 알코올냄새 딱 나는데 지금 눈치가 빠른거야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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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banda è ser 인 rijk 아 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